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주식시리즈 81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시리즈 81탄을 준비했듯이 자 이때에도 대박주식시리즈 240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240탄을 준비를 하면서 3년 이상 홀딩하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향분석을 내리고서 같이 동시에 저희 카페에서 저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했던 그런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대박주식시리즈 81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이 왼쪽에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와 똑같이 2016년도에도 자그마치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천히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81탄은요 추천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좀 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500만원이구요 자 자금이 없는 분은 무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사회 후원금 사회 후원금도 환원금도 25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 이렇게 말이 엉키나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엉키는데요 자 이전에 지금 파워포인트 5장 6장 보셨죠 자 시행일이 2016년도 자 이 날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자료는요 저랑 전업투자를 같이 해서 2년 동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업투자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구요 자 이 자료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주식시리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추천금액은 500만원인데 사회 환원금이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내 돈 주고 추천 받겠다 그러신 분은 500만원으로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재무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4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구요 자 사내 현금 흐름도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6천원입니다 6천원 근데 회사의 그 기업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바닥 금액이 얼마인가 자 바닥 금액이 6천원에서 단기간에 12,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6천원에서 12,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꼭지 목표가를 한참 많이 쳤습니다 일단 따블이 쳤다 그래서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인데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이번 급락장에 바닥이 얼마였었나 4,000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단기간에 지금 한 35% 이상 급등이 왔는데요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고 앞으로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5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적게 잡아서 자 이전에 고점이 12,000원이니까 잠재자산 대비 다소토막 자 잠재자산이 6,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소토막이 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에 이전에 고점 여기 고점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해도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추천 금액은 1,000,000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1,000원까지 봅니다 이번에 급락장에 오면 회사의 내용이 워낙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 이기 때문에 1,000원만 잡는다 라고 해도 자 1,000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현재가가 7,000원대기 때문에 일곱 토막이 나야 됩니다 일곱 토막이 나야 1,0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은 쉽게 1,000원까지 빠지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원까지만 빠질 것을 제가 예측을 하고 잠재자산만 찾아먹는다 내 잠재자산 6,000원까지만 찾아먹는다 라는 전략만 짜도 이 종목은 최하 500%는 먹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금액을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전전고점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10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일단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제 확신 이 위기능력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거죠 자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가 바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예측정보 카페입니다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사리가 들렸네요 자 요날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자 2월 26일날 아침장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7시 56분에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을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의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행신을 하면서 날아갈 때에 제가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전부 다 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선물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면서 2016년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죠 자 이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년 5년 후에 대공황이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는 건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 큰 후폭풍이 2배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올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배 20배씩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에 4 5년 후에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금고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저희 카페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81탄을 소개를 하듯이 추천을 하듯이 이때에도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고 2년 동안 수인율 금고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올 걸 이제 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이 왼쪽에 바로 이 날입니다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 바로 이 날 제가 대공황은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코로나 사태가 빌미가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가 100% 코로나가 터질 것이다 라고 글은 안 썼잖아요 단지 제가 보고 있는 건 월가이들이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하락장에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의 변화를 내리면서 코로나로 이렇게 미국 다우 시장이 130년 만에 대폭락이 오는 이 작전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100% 성공을 했다 그래서 월가이들은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땡겼다 자 이런 시황분석을 이 최고점에서 내린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증권TV를 보거나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글을 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오로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인정하시죠 자 이날 제가 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적었는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 너희들은 모든 보유주식을 정리해라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서적에다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금융이론입니다 이 금융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2012년도에 8월달에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 금융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종목을 저도 엄청난 수익률이 낮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률이 안 날 수가 없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일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그마치 1000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률을 공개한 이 포스트는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1000개가 있으니 들어가서 아무거나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제 수익률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600% 230 149%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자 그리고 전업투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전업투자 돈 많으신 분들은 저랑 찾아오셔서 회비가 비싸더라도요 이렇게 매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몇십만원씩 이렇게 꾸준하게 전업투자에서 떼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1300% 200%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검색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그냥 몇 개의 자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326% 자 이 엄청난 수익률 이게 왼쪽에 제가 수익률이 나는데 제 추천주를 받은 회원님이 수익률이 안 날 수가 없죠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야 이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날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그냥 나는 포스트를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500만원 받고 내고 그냥 추천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현재가가 약 7000원이니까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이 전저점을 손절가를 잡고 아직까지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챙기셔도 돼요 그 대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한 주만 남겨놓으시고 이 종목이 천원까지 떨어지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금융이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천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은 제가 이 종목에 사유한원금도 250만원도 책정해 드릴 수 있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에 따라서 정성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시면 저희 국민기업 환성이 홍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사유한원금도 250만원 책정해 드리고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그 자격도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 무료 추천 그 다음에 사유한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은요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 금고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했는가 이제 대공황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눈과 귀가 멀어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난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업투자 수익률인데요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배우겠다 그리고 재무차트 교육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돈입니다 자 돈보는 비결을 내가 차라리 배우겠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전업투자를 하갔다 자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저는 전화 오는 건 안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일단 상담을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포스트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문자로 상담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같이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전화 주십시오 라고 전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2016년도 2년 동안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듯이 이 종목에서 대박 주시 시리즈 81탄에서 이 엄청난 수익률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